우리 이영희님 일단은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외과팀 이름을 함께 이계명씨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모위장 오 좋은데요 계명씨 식사 이용권 이동화씨 위벤져스 위벤져스 약간 약하네 7104님 자꾸 내 말을 왜 꽈? 재밌는데 이거 팀 이름으로 하긴 좀 긴데 자꾸 내 말을 왜 꽈? 7104님 드립니다 9호 읽은요 우리는 또 이거 좋아하죠 멜로디 좋아합니다 EXID 느낌 위아래 위 위아래 9519님 드립니다 김경원씨 아 좀 옛날 노래네 위 아더 퓨처 오 위는 미래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해볼까요 김경원씨 드립니다 아 이거는 저는 제가 외과팀이면 이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권영민씨 here we go 히위 이거 딱 붙는데 권영민씨 식사 이용권 드립니다 4931님 위장은 넓고 내장은 길어요 4931님 드리구요 이것도 좋다 성진영씨 위 아 영 위 아 영 위 아 영 이거 멜로디를 내가 모르는데 위 아 영 위 아 영 위 아 영 성진영씨 드립니다 박규명씨가 우리 외과팀 이영희 님도 한번 오늘 이 방송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채택이 됐으면 저에게 후기 사연도 좀 부탁드릴게요